냉장고 문을 여는 아주 일상적인 일도 장애인에게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도구들이 이들의 불편을 크게 덜기도 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탁기,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게 힘겹고. 세탁 모두 설정 같은 버튼 돌리기조차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두 번 돌아갈 때도 있고.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구 일명 이지 핸들을 달자 문이 수월하게 열리고. 옷걸이가 높아서 엄두도 못 냈던 의료관리기기 사용도 거뜬합니다. 국내 한 가전회사가 장애인 자문단과 함께 1년간의 개발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보조 도구들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가전에 조그만 배려를 원한다는 거. 디자인에서 1mm, 2mm 차이로 수백 개를 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여가 활동을 위해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도 활발합니다. 생맹이나 색약을 위한 다양한 버전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 힘이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마우스, 누워서도 사용 가능한 골무 마우스, 한 손으로도 가능한 키보드에 일반 키보드 대신 손바닥으로 누르는 스킬 킷 스위치까지.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단계부터 배려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단계부터 배려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스뺄 타임 funk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